안녕하세요. 2021년 강서구 자치분권 공감 콘서트 진행을 맡은 MC 유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행사는 자치분권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를 확산시켜 구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주민 자치를 구현하고 자치분권이라는 작은 씨앗은 우리 주민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크고 울창한 숲이 되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함께 가는 자치분권, 성장하는 지방정부, 그리고 강서 강서구청장님께서 인사 말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 중에도 자치분권에 관심을 가지시고 2021년 강서구 자치분권 공감 콘서트에 참여하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상규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오늘 자치분권 콘서트를 통해 자치분권에 대한 이해와 공감도를 높여 진정한 주민 자치에 초속이 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정부와 주민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듣는 순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게 될 주제는요. 자치분권에 따른 변화,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강서구에 계신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요. 주민 주권 강화에 관련된 3분짜리 영상인데요. 영상 보여주세요. 바로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강서구 자칠분권 내가 누구게 퀴즈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말해주세요. 스위스 국기 정답입니다.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무엇인가요? 새로움이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답은 벤틀리, 애기 벤틀리요. 정답입니다. 정확하게 맞춰주셨습니다.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댄스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뽀뽀뽀뽀 음악 주세요. 우리 다수 김건모 씨의 잘못된 만남 출발합니다. 원투, 원투 좋습니다. 우리 정말 최고의 댄스 실력자들만 가득 모여 계시네요. 좀 더 신나게, 좀 더 재미있게, 좀 더 활기차게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원투, 원투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 촬영을 찍고 끝내려고 합니다. 3, 3, 5 앉아주시고 좋습니다. 우리 그럼 사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탈칵 네, 앞에 계신 분들 잘 나왔어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